으 아 예가 지금 쉘 던 패스에서 이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인데 로 슬레이 정산입니다 로 슬레이 그로 가는 길 아 여기가 아직 캠프장도 많고 아직 경치가 아주 아주 원어 더 베스트 내역 잔 며칠을 다닌 것 중에서 아 캠프장도 왔건데 한가지 흠이 있다면 만 피트가 넘어서 아 캠프 파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거 빼놓고는 아주 훌륭한 훌륭한 지역이네요 아주 아주 로 슬레이 정전 인데 아주 좋습니다 아 다음에 보실 분들 강추합니다